따박따박 수익 내는 따박이 주식입니다 자 우리 두산 로보틱스 주주분들 오늘 또 추가로 두산 로보틱스가 마이너스 4% 하락을 해가지고 상심이 많이 크실 겁니다 지금 현재 손실 중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정말로 많으실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사실 이렇게 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여러분들 어떻게 되었다? 이미 다 계획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세력들의 계획대로 되고 있는 과정이고요 그 안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금 현재 투자 손실을 보고 있는 과정이다 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왜 손실을 보실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이 손실을 막고 오히려 이 수익을 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셔야 되는지 그리고 했어야 됐는지 낱낱이 말씀을 드린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또 그때그때 대응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 두산 로보틱스가 이렇게 급등을 한 이유는 다들 알고 계시다시피 두산 밥캣을 합병한다라는 이슈 때문인데요 두산 밥캣이 알고 계시다시피 작년에 영업이익 1조 3,899억 1조 3천억의 영업이익을 달성했습니다 매출도 아니고 영업이익이고요 말 그대로 이만큼 현금이 1년에 1조 정도 쌓이는 회사다라는 겁니다 역대 최대 수준으로 쌓였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기업이 지금 어떻게 된다 지금 두산 로보틱스로 합병이 로보틱스와 합병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여러분들 두산 입장에서는 두산 계열사들 입장 세력들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겠어요 사실 이제 향후 미래 산업은 로봇에 있다 이 로봇 쪽으로 확실하게 밀어주겠다 우리 계열사의 어떤 자금 여유 자금을 로봇 쪽으로 확실하게 밀어넣겠다라는 의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두산 로보틱스가 당연히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짧게 보시는 게 아니라 길게 보시면 반드시 오를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어때요? 짧게 보는 짧게 투자하시는 분들 워낙 많기 때문에 이렇게 상승했다가 떨어지는 이 마당에서 내가 지금 손실 때문에 힘들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분명 많다라 많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왜 손실을 보실 수밖에 없게 설계가 되었냐 알고 계시다시피 이 두산 로보틱스 상장 이후에 쭉 크게 올랐었다가 다시금 어때요? 빠지게 되면서 이 바닥을 다지는 기간이 거의 반년 정도 됐습니다 반년 정도 바닥을 다지는 과정을 거쳤고 이때부터 어때요? 세력들은 이제 합병 얘기 이미 계획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최대한 최대한 길게 바닥을 다지면서 매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매집 과정 이후에 본격적으로 합병 뉴스를 터뜨리게 되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엄청난 거래대금, 역대급 최고 거래대금이 이때 터져졌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정도 거래대금이 터질 정도로 큰 뉴스인데 세력들이 이때 상승을 할 것을 몰랐겠습니까? 알았겠습니까? 당연히 상승할 것을 알고 있었을 거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상승하자마자 그대로 쭉쭉쭉 올리겠냐?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최대한 바닥 지역에서 매집을 해야 되고요 매집하는 동시에 최대한 개인 투자자들을 털어야 되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을 털기 위해서 이렇게 크게 흔든 겁니다 여러분 작게 흔들면 먼지도 안 털리고 아무도 안 털려요 크게 흔들어야 먼지도 털리듯이 크게 흔들어서 개미들을 터는 과정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한번 살펴보셨을 때 어떤 흐름이 나왔는지 살펴보시면요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봤을 때는 자 장대 양봉 나왔을 때는 개인 투자자들이 어때요? 어? 개인 투자자들이? 어? 이거? 손절을 했는데? 이제 뭐 차익 실현했는데? 이 매도는 그럼 개인들이 판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판 개인과 여기서 매수를 한 개인은 다른 주체입니다 여기서 양봉에서 매도를 했던 개인들은 여러분들 어떤 개인들이냐 대부분이 이 지점에서 물려서 한동안 오랫동안 물려있는 개인 투자자들이 매도를 한 거고요 사실상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 매도 물량들을 여기서 받아 냈다 그리고 이제 손바퀴 밀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여기서 매도한 사람들은 이미 이제 물려있던 사람들이고 이제 이미 나락이 아니죠 이제 시장에서 나간 사람들이고요 여기서 이제 매수한 사람들이 어떻다 동시에 여기서 여기서 물타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이제 영상 보시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지금 이렇게 물타기를 해서 아 이거 오르겠지 오르겠지 지금 희망회로 돌리고 계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말씀드렸다시피 세력들은 이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여기서 올렸다가 크게 턴 다음에 크게 턴 다음에 어느 정도 또 어느 정도 장기간에 또 터는 과정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된다 또 약간 약변동 약변동 나오게 되면서 이런 흐름이 나오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물타기 하신 분들까지도 어떻게 된다 결국에는 눈물에 눈물에 정말 이제 피눈물에 손절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알고 있는 두산 로보틱스의 세력들이기 때문에 우리 주주분들은 어떻게 하셨어야 된다 오히려 이 과정을 이해를 하시고 이 부분에서 이제 분할로 매수를 들어가셔야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어떻게 말씀드리냐 두산 로보틱스 관련해서 매수 매도 타점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장대양목 나왔을 때 매수 타점 절대 안 나갑니다 이런 지점에서는 왜냐 이미 계획이 되어 있던 부분 이미 합병 뭐 지배구조 이런 것들은 이미 다 계획이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절대 매수 들어가시면 안 되고 이런 부분에서 매수가 들어가셔야 된다 자 그래서 지금 내가 지금 뭐 손절할까 말까 고민이다 마이너스 수익 때문에 고민이다 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앞으로 매수 매도 타점에 대해서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위에 있는 제 개인 번호입니다 제 개인 번호로 저한테 문자로 두산 로보틱스 혹은 이제 로보틱스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두산 로보틱스의 매수 매도 타점에 대해서 그때그때 안내를 바로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제 높은 확률로 매수 타점이 나오게 되겠죠 매수 타점 타점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거고 여러분들이 또 너무 성급하게 또 물타기를 하시면 안 된다라는 점 강력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수익이 마이너스 수익이다 손실이다 지금 너무 힘들다라고 하시는 분들 반드시 중장기적으로는 오르게 되는 부분인데 결국 그 장기전을 견디기 위해서는 이런 지점에서 매수를 하셨으면 안 됐어요 자 그래서 앞으로는 어떻다? 앞으로는 매수 매도 타점 잘 지키시라고 제가 그때그때 대응 전략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시면서 투자하시면 반드시 손실도 만회 가능하시고 오히려 큰 수익으로 전환이 가능할 거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도움 필요하신 분들 두산 로보틱스 주주분들 위에 있는 제 개인 번호로 저한테 로보 내지 로보틱스 혹은 두산 로보틱스 이렇게 보내셔도 됩니다 두산이라 보내주셔도 제가 두산 로보틱스 영상 찍었으니까 두산 로보틱스 관련된 대응 전략 리스트 업해서 보내드릴 테니까 참고하시면 되시겠고요 자 추가적으로 두산 로보틱스는 이제 MSCI 지수 편입을 한 달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들까지 이미 계산적으로 다 계획이 되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두산 지배구조 개편은 이제 패시브적 묘수다 그래서 이제 MSCI 지수로 편입되기 위해서는 기준 조건들이 있었습니다 시가총액이 있고 매출 기준이 있고 이런 부분들을 지배구조 개편으로 확실하게 편입이 가능한 상황이 만들어지고 실제로 편입이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MSCI 지수 글로벌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 자금이 들어오게 됩니다 삼성전자처럼 외국인 지분이 많이 있는 주식들 있죠 그것처럼 이제 조만간 로봇의 시대가 오는 만큼 로봇 분야에서 지금 나름대로 지금 엄청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두산 로보틱스가 이제 자금적인 이슈도 해결을 하고요 투자 자금 앞으로 향후 투자 자금도 해소를 하는 이런 과정 자체가 중장기전으로 봤을 때 너무나 좋다 그러니까 장기전으로 가면서 그때그때 변동성이 매우 클 예정이니까 이런 변동성에 대응을 하시면서 투자를 하셔야 된다 강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참고를 해보시면서 같이 대응을 하시면 되시겠고요 여러분들 이번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당연히 구독 버튼 그리고 좋아요 버튼 깜빡하지 마시고 꼭 한 번씩 눌러주시고 마무리 하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일 아니니까 저한테는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 꼭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제가 정말로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성공적인 투자로 여러분들 계좌 돌려나가셔서 대박 내시면 좋겠습니다 자 따박이 주식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